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는 찍으세요 오늘은 비가 와서 트리가이 미술관에 왔거든요 여기가 다 평범하게 돼 있어서 유모차 크기도 되게 좋아요 가시죠 트리가이 미술관 잠깐만요 나는 너무 고맙습니다 도심으로 연기해요 특징은 의사용이 자, 고양이한테 취해봐. 자, 우리 또 짠 데려가 보자. 어? 국민이가 어디 갔지? 우린 밖에 없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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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너는 다른 사람들을 신콘사 시켰어! 음미 앞두고 어디갔어?? 뭐...? 너는 다른 사람들이 신콘사 시켰어!! 음미 아빠 어디갔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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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궁매 여기있잖아 아하하하하 우리 너무 빠른다 궁매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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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매 같이가 와우 진짜 좋네 궁매 어디갔지 궁매 와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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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dits 끊어지마 돼 끊어지마 돼 그려 터프 벌리 Rais 요 오!! 어! 내 자리! 어! 제자리! 아휴, 문미! 문미야, 이상해! 아휴! bait scriube 우열맨 아 카메라가 어디갔지? 이게 뭐지? 아 동민이.. 아 동민이 어디갔어? 아.. 여기 없는데? 어? 어디갔지? 어? 국민이 아니야? 어? 끼야 아니야? 진짜? 어? 어디? 어? 귀여운 거기가 뭐지? 갑시다! 와, 국민이 재밌게 놀았어요? 신나게 놀아가지고 아니, 평기라서 국민이 돌아다니기 너무 좋았어요 이미 좋았지? 물 잘 먹네